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수익이 가장 많은 유명인 TOP10 10위는 클로이 카다시안 120만 달러 모델도 하죠 방송인이기도 하고 이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9위는 호나우지뉴 260만 달러 혹시 누군지 아나요? 호나우딩뇨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이렇게 세 분인가요? 호나우딩뇨가 호나우지뉴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다 비슷한 거예요? 8위는 카일리제너 380만 달러 모델이라고 하는데 저는 누군지 잘 모르는데 엄청난 사업가기도 하잖아요 코스메틱 화장품도 하시고 트래비스 스캇 제가 좋아해요 카일리제너를 유명하구나 네 그냥 스타일을 좋아해서 저도 팔로우인데 이분은 한창 기사거리도 있었어요 사진 한 장을 올리면 몇 억을 번대요 그렇대요 7위는 질라탄 이브라이 모비치 4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름이 되게 긴데 누군지 아나요?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아 6위는 네이마르 720만 달러 역시 유명한 축구 선수고요 5위는 셀레나 고메즈 800만 달러라고 합니다 네 누군가요? 셀레나 고메즈 가수죠 약간 키가 아담하신데 그래서 제가 입은 코디 좋아해요 옷 입는거 4위는 데이비드 베컴 1,070만 달러라고 합니다 압니다 베컴은 압니다 3위는 캔델 제너 1,590만 달러 유명한 모델이네요 제너가는 뭐 유명하죠 아 그래요? 전 잘 몰라요 2위는 리오넬 메쉬 2,330만 달러 메쉬도 알아요 메쉬도 알죠 아디다스 아니에요? 어 맞아요 공식 모델입니다 그렇죠 1위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4,780만 달러라고 합니다 호날두도? 유명한 이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수익을 올리는 유명인들 톱10 알아봤는데 저도 저렇게 배우고 싶네요 부러울 따름입니다 안 물었다면 그건 말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